이 문서는 금속 가공에 관한 것입니다. 수학용어에 대해서는 납댐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선의 접점을 납댐 혹은 납댐 제거. 납댐은 섭씨 450도 이하의 녹는점을 지닌 보충물을 사용하여 끊어진 두 개 이상의 물질을 결합하는 과정이다. 흔히 연납댐이라고도 하며 보충물의 녹는점이 경납댐보다 낮은 직증이 있다. 납댐은 용접과 다르게 결합 중에 기본 금속이 녹지 않는다. 납댐은 결합할 부위를 가열하면 땜납이 녹아 모세관 작용에 의하여 결합 부위에 흡수되고 습윤 작용으로 결합된다. 금속이 냉각되면 기본 금속만큼 단단하지 않지만 충격을 견디는 내성과 전기 전도도가 오랫동안 유지된다. 납댐은 성경에 언급되고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래된 기술이다. 납댐은 일반적으로 전자부품을 인쇄회로 기판에 조립할 때 사용된다. 또한 배관설비체계에서 구리관을 서로 연결할 때도 사용된다. 식품용 캔, 지붕방수, 배수로, 자동차 라디에이터 같은 판금 객체의 이음새는 과거부터 납댐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여전히 납댐을 이용한다. 그리고 보석은 납댐으로 조립되거나 수리되기도 한다. 납댐은 착색 유리 가공에서 납 케인과 동박을 결합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납댐은 그릇이나 용기의 구멍을 반영구적으로 막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납댐은 녹은 댐납을 보관하는 용기의 소량을 통과시키는 적외선 램프를 사용한 납댐, 전기 납댐 인두 같은 가열에 의한 납댐, 토치를 사용한 경납댐, 뜨거운 공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 역류 납댐은 표면실장 인쇄회로 기판 조립에 대부분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파동 납댐으로 조립하거나 핀이 많은 커넥터나 기묘한 크기의 뾰족한 부품은 수동 납댐을 한다. 기본금속이 납댐 과정에 녹지 않더라도 일부 원자는 액체 댐납에 녹게 된다. 이러한 용의 과정은 납댐된 이음새의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냉납된 이음새는 기본금속이 댐납을 녹이고 이러한 용의 과정이 발생되도록 충분히 가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납댐과 경납댐을 구분하는 방법은 보충물의 녹는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섭씨 450도 온도는 일반적으로 경납댐의 최소 온도로 사용된다. 경납댐은 연납댐 이외의 장비나 고정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납댐 인도는 경납댐하기에 충분히 높은 온도로 가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과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납댐 보충물은 댐납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강하며 전기전도도 또한 우수하다. 경납댐 연결은 기본금속으로 연결된 것처럼 충분히 강하고 심지어 고온에도 잘 견딘다. 경우에 따라서 경질납댐 이나 보충물의 40% 은을 포함하여 고온 댐납을 사용하는 은납댐 은경납댐의 한 형태로 소개된다. 왜냐하면 녹는 점이 섭씨 450도 초과하는 보충물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은납댐 용어가 은경납댐 보다 널리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용되는 보충물의 녹는 점으로 판단할 때 기술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용어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댐납입니다. 납댐 보충물은 다양한 합금이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3% 주석과 37% 낙폭은 공용 혼합물에서 성능이 거의 동일한 40분의 60위 공용 혼합물 합금은 대부분의 구리결합 납댐에 사용되는 합금이다. 공용 혼합물 공식을 적용한 납댐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가변 액상선과 고상선 온도의 일치이다. 즉, 가변상이 없어진다. 이것은 댐납을 가열하고 식혀서 빠른 습윤과 고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비공용 혼합물 공식은 액상선과 고상선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가변상이 사라지는 동안의 움직임은 이음새를 약하게 할 것이다. 또한 공용 혼합물 공식은 최소의 녹는 점을 가능하게 하여 납댐 공정으로 인한 부품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킨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문합 형댐납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문합 형댐납은 공용 혼합물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합 형댐납으로 신뢰되는 이음새를 만들기가 더 힘들다. 아래의 완전한 논의를 참조하세요. 또한 유해물질 제한지침도 참조하세요. 경우에 따라 비스무트를 포함한 저온 공식 댐납은 납댐 제거 과정이 필요 없는 공정의 보충물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은을 함유한 고온 공식은 고온 동작에 사용되거나 다음 과정의 납댐 제거 공정에서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할 부품의 조립에 사용된다. 전문 합금은 고강도, 고전도, 고내식성 같은 특성이 가능하다. 고온금속 결합 과정에서 융재의 첫 번째 목적은 기본 물과 보유물의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예시로 주성납댐납은 구리에 잘 붙지만 납댐 온도로 인하여 빠르게 형성되는 산화 구리에 잘 붙지 못한다. 융재는 상온의 일반적으로 비활성인 물질이지만 고온에서 강하게 산화 환원 반응하며 금속 산화를 방지한다. 두 번째로 융재는 납댐 과정에서 계면 활성제처럼 동작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융재는 수용성 융재와 충분히 부드럽기 때문에 전혀 제거할 필요가 없는 융재가 있다. 융재의 효과는 주의깊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매우 부드러운, 깨끗하지 않는 융재는 생산설비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수작업 납댐에 비효율적이다. 전통적인 로진 융재는 비활성화, 부드러운 활성화와 활성화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활성제와 로진이 혼합된 RA와 RMA 융재는 일반적으로 산성이기 때문에 주변 산소를 제거하여 금속이 수분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된다. RA 융재의 사용으로 초래하는 잔여물은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납댐된 부분을 깨끗이 해야 한다. RMA 융재는 잔여물이 심각한 부식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이 하면 좋지만 선택사항일 뿐이다. 수동 납댐에 사용되는 멀티코어 전자댐납의 튜브 납댐알 패드와 소잡히는 습윤 특성과 열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납댐인두나 납댐총은 반드시 깨끗한 상태에서 땜납을 묻혀야 하며 열전도도가 나쁜 딥은 지나치게 가열될 것이다. 소자는 정확히 인쇄회로 기판에 실장한다. 납댐하는 동안에 부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판 표면에서 부품을 상승시킨다. 소자를 부착시킨 후에 잉여된 땜납은 패드 크기와 동일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한다. 큰 소자를 실장할 때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플라스틱 실장 클립이나 홀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민감한 소자의 방열납은 소자가 열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납댐인두나 납댐건을 소자핀과 터미널핀에 대서 동시에 가열시킨다. 이때 핀과 패드에만 납을 접촉시키고 절대로 납댐인두나 납댐총에 직접 대지 않는다. 직접 접촉은 녹은 땜납이 납댐총에 붙어서 이음세로 흘러내리지 않게 된다. 땜납이 녹아서 흐르면 땜납 공급을 바로 중지한다. 다만 인두는 잠시동안 대고 있는다. 남아있는 땜납은 핀과 패드에 접합부로 흘러들어갈 것이며 조립된 양쪽은 깨끗해진다. 땜납이 충분히 흘러들어갈 때까지 인두로 접합부를 가열한다. 그리고 인두팁을 뗀다. 그러면 연결된 강도는 충분히 단단할 것이다. 접합부에서 인두를 제거하고 냉각한다. 남댐후 남아있는 융재는 제거되어야 한다. 식히는 동안 이음서를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이면 이음새가 파손될 것이다. 식히는 동안 이음새에 공기를 불지 마시오. 대신 주변의 공기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쉽게 해야 한다. 잘된 땜납 이음새는 부드럽고 빛난다. 납 외각선은 마치 거울처럼 반사된다. 새로운 이음새를 납댐하기 이전에 항상 인두팁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인두팁은 잔여융재의 제거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납댐이 부식될 수 있다. 납댐이 끝난 후에 알콜이나 유기 용매를 사용하여 보드에 남아있는 융재를 제거한다. 융재 필름은 쉽게 제거되고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다. 수성 융재 땜납을 사용한 보드는 이산화탄소를 가압하거나 증류수를 사용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전자부품 납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땜납은 융재 기반 로진과 40분의 60주석 납 혼합이며 기판의 융재를 제거하기 위해 용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 및 유럽연합의 환경법에서 공식의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 사용이 증가한 비로진 기반 수성 융재는 물이나 수정 청정제를 사용하여 납댐된 기판을 세척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융재를 사용한 제조시설의 폐수는 더 이상 해로운 용매가 배출되지 않는다. 땜납은 재사용하면 안 된다. 납댐을 하면 땜납 물질 중 일부가 녹아버리기 때문이다. 기본금 속에 적합한 땜납이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 혼합 공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본금 속의 결합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재납댐하기 이전에 이음새의 땜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납댐 제거용 심지나 납댐 제거용 흡입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납댐 제거용 심지는 다양한 융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의 선에서 땜납을 흡수하면서 기판을 세척할 수 있다. 재납댐을 하는 패드는 반드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납댐 과정으로 인한 땜납 녹는 점은 기본금 속의 일부가 녹을 수 있으며 일부는 땜납으로 도금될 것이다. 남아있는 융재는 연마나 화학처리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도금된 막은 가열하면 새로운 이음새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이음새와 쉽게 납댐이 가능하다. 최근 환경법은 전자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납을 제한하고 있다. 로우는 2006년 7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된 지침으로 의료장비 및 건강에 밀접한 전자제품의 문압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납 사용의 제한으로 인하여 전자산업은 다양한 기술적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로 일반적인 문압댐 납은 기존 땜납보다 녹는 점이 높으며 열에 민감한 전자부품과 플라스틱 패키지를 손상시키게 되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문압댐 납보다 녹는 점이 낮은 고밀도 은과 문압을 합금한 땜납이 개발되었다. 문압의 대상은 전자부품, 핀, 커넥터로 확대되었다. 소자의 금속은 구리, 주석, 은, 금 등 다른 금속을 사용하게 되었다. 주석은 가장 인기 있는 문압 납댐 재료지만 주석 휘스커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전자산업이 1960년대에 납 추가로 해결한 문제를 다시 가져오게 했다. 제2DC는 문압전자제조사가 생산한 제품과 관련된 휘스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항을 선택해야 하는지 돕기 위한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납댐 팁은 화로에 위치한 구리이다. 하나의 팁은 사용된다. 열이 팁에서 땜납으로 전도될 때 목탄화로에 재위치시키고 다음 팁을 사용한다. 현재 전기납댐 인도는 사용된다. 호일이나 세라믹 가열 부품으로 구성되며 다른 열을 유지하고 내부 혹은 외부 가변저한기로 다른 질량을 데우며 다른 파워 비율이다. 비드를 얼마나 돌려서 변경한다. 착색유리의 일반적인 땜납은 주석과 납을 각각 혼합한다. 존재하는 이음새가 새로운 이음새를 연결하는 동안에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끔 복잡한 작업에서 녹는 점이 다른 땜납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식수에 사용되는 동파이프는 문압댐납을 사용해야만 하며 종종 은을 포함하고 있다. 납형댐납은 쉽게 고체 이음새를 납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새로운 구조에 허락되지 않는다. 납형댐납의 즉각적인 위험은 최소화돼서 지방이나 우물 공급 무기물은 대부분 즉시 파이프의 안쪽을 코팅하지만 납은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결국에 발견할 것이다. 파이프 납댐에는 소형 발염, 철솔, 적합한 땜납합근과 일반적으로 영화, 아연 기반인 산페이스트 융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 이런 융재는 결코 전자제품이나 전자도구에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파손되기 쉬운 전자부품의 부식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납댐 결점은 정확하게 납댐되지 않는 땜납 이음새이다. 이런 결점은 땜납 온도가 너무 낮으면 많아질 것이다. 기본 물질이 너무 차가울 때 땜납은 흘러들어가지 않고 야금 연결을 만들지 않는 곡 모양으로 부풀 것이다. 부정확한 땜납 형태는 약한 이음새가 되게 할 것이다.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융재는 이음새의 금속을 부식힐 수 있다. 융재 없는 이음새는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먼지나 오염된 이음새는 결합을 약하게 한다. 땜납이 식기 이전에 납댐된 금속의 이동은 땜납 형태를 거칠게 만들 것이며 이음새를 약하게 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